전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는 비디오 공급업체에서 이슬람 봉포증 언어를 펼친 후 체포된 후 체포되었습니다. 오바마 전 고문은 이슬람 봉포증 전망에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티카는 교황 프렌시스가 대량 학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가자에서 사건을 묘사하여 그의 거주지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콜 오브 듀티 2024는 실제로 90년대 초반 걸프 전쟁 중에 설정된 블랙옵스입니다. 승인은 2017년부터 PS 포털에서 작업해왔으며 도월 쇼크 사인푸들 특징으로 하는 발굴 특허를 제안합니다. 일본 정부는 마인크래프트를 사용하여 거대한 실제 인프라 프로젝트를 과시합니다. 브라질에서 상원이원 외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국가공사에 대한 1차 투표 할당량을 승인합니다. 넷플릭스는 CP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수백만의 감독을 건네었지만 주식, 암호화 및 화려한 자동차에 낭비했다고 닉는 보고 있다. 포르투갈 2년명 중 4명은 순급여의 5%를 절약할 수 없다고 연구는 밝혔다. 독일에서는 연금이 2037년까지 거의 43% 증가할 것입니다. 멜리사 바레라는 스크림칠이 발사한 후 침묵을 깨뜨립니다. 나는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봉폭증을 비난합니다. 스크림칠은 제너 오테이거를 잃은 후 창의적인 창의적 재부팅에 직면합니다. 위시리스트에서 니블 캠벨과 패트릭 댐프시, 제너 오테이거는 수요일 촬영 일정으로 인해 스크림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디디의 의류 브랜드 션조는 20년 동안 파트너십을 맞은 후 메이시어즈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미스터 어드벤처는 유콘에서 불법적으로 살해 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캐시 그래머는 실리아의 기호안을 원했고 최소 100개의 에피소드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위처 작가는 넷플릭스가 셔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를 결코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마이크 존슨은 합법적인 게이섹스와 그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트랜스라고 주장했을 것이라는 대법원 결정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BBC에는 트랜스 젠더 여성 운동가로 셰너 캐필리가 연간 100명의 영감을 주고 영향력 있는 여성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파스타와 미트볼 저녁 식사를 위해 트랜스 여성을 초대했습니다. 핀란드는 핀란드가 러시아와 함께 가장 북쪽의 국경 교차점을 폐쇄하기 위해 핀란드와 같이 접근하기 쉬운 러시아 국경 검문소를 제외한 모든 러시아 국경 검문소를 폐쇄합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와의 북극 국경에서 위기에 대해 경보하며 망명 신청자들이 국경을 넘어가면서 태평양 교대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미사일 벽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스위스에서 연방협의회는 독일에 대한 25개의 주요 전포 전차에 수출을 승인합니다. 독일은 기존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탱크가 나토 또는 이오 파트너와 함께 독일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서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이 없는 물 덩어리가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더블린 공항 비행기 스포츠 시청 영역을 위한 잠재적 옵션 탐색. 키마르에서 살해된 러시아 여배와 군인들이 시상식에서 파업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비극을 멈추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살률은 여성의 비해 인도 남성들 사이에서 2.6배 더 높다고 연구는 주장했다. 영국과 웨일즈에서 사망한 지 오래된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청력 상실은 뇌의 미묘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위스 법원은 강간 기간이 짧은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고 스위스 법원은 말한다. 빌 코스비는 뉴욕법이 만료된 새로운 성적 확대 소송에 직면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강간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하는 세이버스친, 코어든 추가 통지가 될 때까지 NRJ에 의해 공중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와 다른 노출은 프랑스의 4억 5천만 유로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설탕 세금이 최대 160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윙클라버스 트윈스의 크립토 회사인 제미나이는 6억 8,900만 달러가 넘는 고객 철수로 고소했습니다. 바이낸스 설립자 챔펜즈 헤이오는 1억 7,500만 달러의 채권으로 발표되었으며, 2024년 2월에 선고됩니다. 바이낸스 사용자는 CEO가 떠나고 유죄를 인정한 후, 익스체인지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뽑아냅니다. 유럽, 유럽의회 회장인 로베르 타메 썰러는 불가리아를 청갱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워드 웹은 심판에 강요하고, 상상에 카드를 흔들어 프리미어리그 선수를 처벌하도록 강요합니다. NFL의 콜트 소유주인 짐 아이세이는 말합니다. 그는 풍부하고 백인 억만장자로 체포되었다고 말합니다. 글랜 데이비스, 윌 바이넘은 NBA 플레이어의 건강을 사기 및 복지 계획을 사기로 만들기 위한 제도의 유주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잔 씨린더는 다자와에 대한 발언 후, 탤런트 에이전시에 의해 떨어졌습니다. 패리 휠턴의 미디어 회사는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선전하기로, 동해한 지 1개월 만에 엑스의 광고를 중단합니다. 가디언은 우익 성격이 엑스를 사용하여 반유대 이론을 밝히고 우리에게 밝혀졌다고 언급합니다. 코비드19 포스트 코비드19 조건에 대한 백신 효과 스웨덴의 58만 5,722명 중 한 명인 인구 기반 코어트 연구에 따르면 1회 용량, 두 가지 복용량 및 3개 이상의 용량에 대한 백신 효과는 21%, 59% 및 3개 이상의 복용량이었다. 각각 73%. 코비드 생존자의 절반은 여전히 3년의 증상이 있었으며, 오미크럼 가운데 더 많은 재발력이 있었습니다. 챕지피 트윗 보이스는 iOS 및 안드로이드에 모든 사람에게 열립니다. 오펀의 연구원들은 CEO 워스티보다 앞서 AI 획기적인 이사회에 경고했다. 오른쪽의 반 오른쪽 반이슬람 포퓰리스트인 게르트 와일더스 지어트 와일더스는 네덜란드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해외에서 캠페인 기부를 수락하는 헝가리 당사자와 후보자는 곧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동성애자 법률 피의자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페리 휠턴의 미디어 회사는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섬전하기로 동해한 지 1개월 만에 X의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EU는 증오 연설에 대한 X의 광고를 중단합니다. 내년에 벌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X 트위터는 기사 헤드라인을 게시물로 가져옵니다. 소비된 커피 땅은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부터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염소 소독제는 병원 슈퍼버그를 죽일 때 물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브렉시티에 대한 투표와 관련된 높은 인지능력 ADHD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심장 건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믿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뇌는 스스로를 다시 와이어 할 수 없습니다. 낭만적 인질투심 고유학이 여성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의 노력을 예측합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가격에 비해 79억 달러의 대량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스타워즈 올드 리퍼블릭 나이츠 리메이크는 취소되지 않았으며 세이버 인터랙티브의 작품에 아직 작품에 있다고 코터가 여전히 작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사이더는 말합니다. 닌텐도 재팬은 성숙한 게임을 위해 별도의 N64 스위치 앱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7면조 그레이비의 항아리는 쇠고기 그레이비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했다. 승객은 중국 동부항공 비행에서 수입 개사료를 제안했습니다. 빌게이츠는 기계가 모든 음식과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삶을 간에 일주일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록비대 계열사 시트릭스 볼리드를 악용하고 있으며 정보기관은 경고합니다. 상업용 항공편은 생각할 수 없는 GPS 공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궁두가 원자로 실험실 개모피헤커 게이퍼리헤커즈가 까다로운 고양이 인간 돌연 변이체 우루과이 업그레이드 중국 관계가 큰 남미 이옥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중국의 XI는 타이트한 유대 관계로 러시아의 최고 의원을 만난다. N. 한국은 2018년 한국 간 군사협정에 따라 모든 군사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미션 사건에서 1달러 80센티비상 후 더 많은 중개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배심원 단 부동산업자가 집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커미션 팽창으로 18억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블롬버그는 미국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 중 일부 최고의 중산층 생활을 주장합니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휴일 동안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지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석가들은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관리들은 그들의 전략이 인질 거래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거래에서 발표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전체 목록을 공유합니다. 유니세프는 가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의 48억 달러 규모의 정쟁 법안은 채권 시장과의 운명을 남깁니다. 미얀마 반란분의 공격, 중국의 사이버 범죄의 단속을 돕고 미얀마 북부의 사기 신디케이트 가족을 닦는 데 중국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스틴 선즈, 히코체인은 8,660만 달러의 부원 위반에 직면합니다. 토요타는 2030년에 만대의 자동차에 충분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혼다 리콜에서 엔진은 임팩트 파일럿, 리절라인, 오디세이, 아큐라 및 기타 모델에 관한 것입니다. 판사는 테슬라가 자체 운전 기술을 알고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가라테 키드 오픈 캐스팅 콜은 새 영화에서 리드 역할을 위해 10K 제출을 신속하게 착륙시킵니다. 팀 앨런은 디즈니가 새로운 토이스토리 영화에서 버즈 와우디를 제안하기 위해 디즈니와 톰 헹크스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합니다. EU 의원들은 화학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안을 거부합니다. 미국 계란 생산자들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가격을 고치기 위해 공모했다고 연방 배심원은 판결을 내렸다. 영국에서 체스터 동물원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부 검은콧불소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심해 채굴이 해파리를 위협함에 따라 심증원양 해파리에서 실험 채굴 깃털과 바다 온난화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재규어 피난처인 브라질의 판타나를 삼키다. 영국 방송사인 스카이는 에버턴 레프워드 항의를 침묵시키기 위해 군중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루커쿠는 새로운 유럽 예선 득점 기록을 설정했습니다. 페라리 보수는 피어에게 호소하고 퍼스트 버스터폰 타이틀을 가리킵니다. 영국에서 제임스 제임스 르무브 장관은 테스의 스톡턴 스톡턴 오브티즈 셔틀으로 묘사했다. 반면 제임스는 스톡턴 북쪽의 경멸 용어에 전화를 거부합니다. 또한 제임스는 거부를 거부하고 리시스쿠에 루안다 제도 배트슈트라고 불렀습니다. 니싼은 영국 정부와 몇 달 동안 대화를 마친 후 선덜랜드의 두 개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푸알라룸푸르 콘서트에서 콜드플레이가 75,000명 이상의 페넬 스릴링하고 크리스마디는 말레이시아 바하사에서 판툰을 암송합니다. 데럴 홀은 조노츠, 홀레노츠 법족 전투에서 제한 명령을 받습니다. 깊은 우주 우주비행사는 바기부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브렉시티에 대한 투표와 관련된 높은 인지 능력 자기유화 약물 전달 시스템 세드, 장미생물 총을 방해하고 주의의 장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나사는 블루 오러진의 첫 번째 뉴 글랜 로켓에서 마스 미션을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아폴로몬 암석에서 수소를 찾아 우주비행사가 음력을 수확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수규모 위성 발사 공급자인 벡터 스페이스 바이오션 시즈는 우주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약 용도리 포지션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미주리 도서관은 대기자 명단에 20명이 읽은 후 포르노스타 북을 금지합니다. 미국에서는 가톨릭 병원이 십자가를 제거하여 직원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호주에서 판사는 하수처리장 근처의 범람원에 수천 개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클라이브 포마의 호소를 기각합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테라의 흔적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2명을 죽였다. 미국 faa에 의해 미국 캐나다 국경에서 폭발한 후 법할로 공항의 국제항공편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시크교 분리주의자를 죽이려는 음모를 방해했다. 스위스 정부는 하마스를 금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 노동위원회는 사과 운동과 고용을 거부한 모질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EU의회는 광범위안 지원으로 법을 수리하기 위한 권리를 채택합니다. 인도는 애플 공급업체 폭스컨, 리노보 및 25개의 기타 기술 하드웨어 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확인하여 국가의 전자 공급망 야망을 강화합니다. 앱스타인 희생자들은 범죄에 안전한 피난차를 제공한다고 어스비를 비난합니다. 미국 배우 제이미 폭스, 건지앤 로서 섹스 로조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터스코프는 공동 찬립자 지미요빈 지미 아이아바인이 성적 각대 소송에 직면한 기록입니다. 아프리카 할당량에 대한 오퍼 플러스 투쟁은 회의 지연을 강요합니다. 유엔 기후 회의는 더 풍부하고 대규모 국가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저지가 2035년부터 새로운 가스 전동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중국 병원은 폐렴, 감기에 걸린 아이들로 압도당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시사에 관한 언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르헨키나의 말리 밀러인은 기존의 재무부 장관인 카푸도 커피토는 경제 책임자가 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대리인 내장, 부패 사건의 용의자로 증명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상태 유튜브 주간 최고 노래, 당신 옆에 서서, 정쿡, 지금 그리고 그때, 비틸즈, 셀건 퀴에인, 마일로마, 케린 레온, 시노에스터스, 이니고 킨테로, 첼리어, 에리지 싱, 실퍼레이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